아, 장미꽃이 예쁘지요? 장미꽃이 예뻐요 장미꽃이 너무 예뻐요 비파가 열렸어요 굵어졌어요 바테로 비파를 옮겼는데 먹고 나면 씨를 뿌렸더니 비파나무가 많이 열려가지고 바테도 비파 신고 바테로 비파나무가 엄청 크죠? 엄청 큰게 열렸어요 요거 자두나무인데 오래나 자두가 요새 과실수가 전방적으로 안열려요 자두가 꽃은 피는데 안열려 다시 한번 가만히 주로 쇠집도 쇠집도 이파리만 부서고 안열렸어요 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